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노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중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수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한마음 한뜻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20주차 주의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주일날 말씀하신 그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사회 전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문화와 제도를 볼 때에 정말 창세기 3장, 세상 현장 가운데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망대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 있는 사회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현실과 현상과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정과 가구 수가 줄어드니 그러면서 인구 수가 줄어들고 출생률이 줄어드니 출생률이 0.67명인가 68명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제도 돌지 못하고 어떤 힘이 많이 빠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틀 안에서 벗어나 기존에 많은 것을 또 확대하고 넓히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의 흐름과 방향과 제도와 조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반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판단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결정이 사회의 문화와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랩런트들이 말씀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나누는 그 모든 문화와 흐름과 이야기들이 그냥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다 그러니 문화도 그렇게 말하고 미디어도 그렇게 말하고 유튜브도 그렇게 말하니 교회에서 말하는 말들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나와는 안 맞는 거죠 말씀을 다르게 듣게 되어지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 공동체가 되어 주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적 원리스를 완전히 이루는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현장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듯한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를 삼오직의 복음으로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해 듯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기립 때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철저한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야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시대가 당한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한 달간 만이 아니라 또 오고 가는 모든 세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과 개인과 현장의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문화로 완전히 바꾸는 재창조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마음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 4등장 3장 가운데 40년이나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결자 참된 치유자 되신다라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 남자만 5천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공예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선포와 현장에 나타난 일어서 있는 그 사람과 찬양하는 그 무리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위협하고 놓아주는 것 그렇게 돌아간 사도들이 공동체에 돌아가서 무엇을 말했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나타난 그 증거 그걸 말하고 나누었을 때 포럼했을 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대주제여라고 시작되어지죠 무엇이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모든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아무리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주권자들이 일어나 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메시아 복음을 가로막으며 그리스도를 헛되다 말해도 그것은 허망한 일이오 헛된 일이오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걸음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함께하신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복음이며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하면 되냐 대주지의 신 하나님께 오늘 아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 더 이상 핍박이 없도록 해달라 또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좋은 상황을 만들어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한 게 아니었다 하셨죠 이들이 강구한 것은 지금 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현장에 견고히 세워진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 찾아왔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나와 나에게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도움으로는 잠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만 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라는 거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오늘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393 기도 어제 다용사님이 이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교구에 날 때 가서 다 말해주라고 저는 말하고 왔습니다 여기저기 교구 장례님 계신데 증인이십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393 기도 진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오력으로 채우시는 기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주권인 보좌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이 지금 내 안에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의 빛으로 2, 3, 7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충만히 임하여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 원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그 응답으로 현장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지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주력으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사서 이게 393 기도이죠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히 안 잡혀있다 그러면 393 기도 성삼이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세 살릴 주여 또 꼭 기도하세요 그것만 계속 한번 되뇌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점점 하나님이 깊이 있게 나의 기도를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면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채워가야 돼요 내가 내용을 구성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키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호흡 속에서 누리시고 내 안에 채우시고 오늘의 만남과 현장 가운데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삶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침에 누리면서 힘 얻으시고 낮에 누리면서 전달하시고 밤에 누리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 치유하시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되면 24, 25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393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한마음 기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뜻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리스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언약으로 완전 원인스 이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잖아요 다양한 문화 그냥 한 어떤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왔던 사람들 15개 나라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 귀부인도 있고 제사장의 무리도 있고 어떤 평민도 있고 하층민도 있고 다양한 지역 예루살렘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다양한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배경과 그 차이를 넘어서고 극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진 다 달랐어요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삶의 모습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완전 하나 되어 영적인 우선순위가 같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나의 것을 위해서 오직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인기를 얻고자 달려갔다면 이제 여기서 한 발 벗어나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나 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 무슨 문제 생기면 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유익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안 되어지면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나 근데 그 나라고 세워져 있는 그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벗어나니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유익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물질이 세상 성공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고 왜냐 삶의 모습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능합니까 형제도 자매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다 자기 것 있고요 그거 내가 먼저 갖고 오자 하는데 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둘째 아이가 막 떼쓰고 우는 거예요 왜냐 언니 갖고 놀는 그거 내가 갖고 놀겠다고 갖고 놀니까 팔로 치워버리죠 4살 차이 나니까 얘는 아무 힘도 못 쓰니까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저거 달래 내 거라고 제 거 아니거든요 그 거 아니야 아직 아직 언니 건데 그거 내 거라 달래 달래 그게 엉엉 오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습을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걸 경제 제도로 구현해낸 게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보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경제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초대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동적으로 그냥 한번 와 하자가 아니라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이 사도들 2장에 한번 나오고 4장에 한번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 언제 이후에 됐느냐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성도들이 받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이들이 충만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소망을 품고 은혜를 받으니 산소망 가지니 땅의 것이 상관이 없는 거죠 즉 말씀을 붙잡고 말씀 통해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니 물질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지극히 귀했던 당연했던 그 재물 돈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더 더 감사한 건 이 성령 속에 나오는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언교의 모습도 비단 본나 헌낙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표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하게 아름다운 헌신을 먼저 하고자 해요 먼저 하고자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대교의 날 모임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지역보고마 또 새가족 전도 장결자 회복 이런 걸 놓고 먼저 산업인들이 조금 마음을 담아달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쓰여지는데 크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만큼만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교구 전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한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자기 마음에 너무 담긴다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 말씀해달라 그분이 어떤 큰 사업하신 분이냐 자기 조그만 샵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산업인 작은 걸 마음에 담겼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 얘기해달라는 거죠 들으면서 이분만 갔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구만 가렸겠습니까 모든 여기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교회가 랩런트가 선교회 전도회 하겠다면 작은 중심 담아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주였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뭘 보시고 하나님 주신 미션에 담은 우리의 열정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본격적인 선교 원년의 시대에 2, 3, 7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담대히 하늘의 말씀을 현장과 시대와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언약적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 역사를 기대하시고 강단의 흐름에 완전 원인수를 이루어서 역사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발칭은 성령행전이죠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면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결정적인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 바탕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이끌고 있었다라는 거죠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2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기도에 힘썼고 3장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안진명이 만나 일으켰고 4장에 기도를 마치자 선행에 충만하여 다같이 말씀을 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교사를 세워 파송하고요 16장에는 드루아의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유럽의 문을 여시고 또 갔더니 빌리포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여정을 만났는데 이 둘이 빌리포의 중요한 제자라 기도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다는 것 그 특권이 그러면 오늘도 삼구삼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호자 축복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삼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